LG화학이 이제 미국 핵심 기술까지 인수했다고요? 치즈 풍규? 아니죠 미국 듀폰사의 솔로블 올리드 제로 기술 인수 소식입니다 어릴 때 저희 집에 크고 두꺼운 브라운간 TV가 있었던 게 기억이 나는데요 여러분 기억나시죠? 저만 기억나는 거 아니겠죠? 지금은 이런 TV 찾아볼 수가 없죠 언제부턴가 얇은 TV들이 출시되면서 지금은 돌돌 말았다가 펼쳐서 사용하는 TV까지 다양한 디스플레이 기술이 나왔는데요 그 중 차세대 디스플레이로 주목받는 기술 중에 하나가 바로 솔로블 올레드 LG화학이 이를 구현하기 위한 재료 기술을 인수했다고 합니다 솔로블 올레드 재료 기술은 재료 손실을 줄이면서 색 재현률을 높일 수 있어서 차세대 디스플레이로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데요 듀폰은 20년 동안 이 솔로블 올레드 재료 기술을 연구했다고 해요 LG화학이 왜 이 재료 기술을 인수했는지 감 오시나요? 인수한 기술과 LG화학이 쌓아둔 연구를 바탕으로 차세대 디스플레이 재료 시장을 선점할 계획을 가지고 있답니다 LG화학이 어떤 제품을 선보일지 벌써부터 너무 궁금한데요 협의에 따라 인수 금액은 공개하지 않는다니 우리 더 이상 묻지 않으려나요?